제작은 부터가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. 제작은 부터가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. 제작은 부터가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, 그렇지? 잠시만, 볼륨 좀 확인해볼게.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... 제작은 부터가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. 수정, 네이버가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작은 부터 불기지 않게 됩니다. 마이콘을 위해 곧 academic and year-to-be. 자, 너무 좋겠습니다. 슬픔은 아트 mus. 슬픔은 아트 리키가 나에게 도 mı?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시간에 ода 네네 ㄷㄷ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